기업의 미래가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특별한 투자 공식도 없을 뿐더러 미래가치를 측정했다고 해도 맞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인 테슬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테슬라는 좋은 회사지만 100% 고평가되어 있다. 테슬라의 미래성장성은 좋지만 퍼가 천이 넘어서 너무 거품이 심하다. 좋은 기업도 좋지만 가격이 적당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숫자나 통계에 편향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점 가운데 한 가지는 숫자가 주식의 위험과 수익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주식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 보이는 숫자에 매몰되기 쉽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를 단순히 숫자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이란 없다. 유망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 어떤 투자 스킬로 접근해도 지속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고 그 기업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량화된 수치의 조합보다 기업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은 정성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은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숫자를 예상할 수도 없다. 오늘날의 변화는 너무 파괴적이고 기하급수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6개월, 1년을 생각할 때 자신은 5년, 10년을 생각해야 한다. 남들이 퍼, PBR에 주목할 때 자신은 그 기업이 산업에서 일으킬 파괴적 변화와 그것을 통해 만들어낼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나에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파괴적 혁신은 장기적 비전과 굳건한 의지, 인내심을 가진 기업의 CEO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들은 극소수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나의 투자 성향과 투자 원칙은 기존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초고속 성장을 만들어내는 파괴적 혁신 기업을 5년에서 10년 동안 보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혁신 기업은 최소 10년은 간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그랬다. 내게는 그런 기업이 테슬라였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본질적으로 바꾸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러한 인류 혁신의 큰 물결, 파괴적 혁신에 투자하면 대부분의 경우 큰 실수가 없다. 성장의 가치는 금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의 파괴적 혁신 기업은 이런 혁신과 성장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결국 주식 투자의 성공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레이어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테슬라 메가트렌드를 보다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드라는 닉네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간략히 지은이 레이어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과학고 서울대 공대학부 석사를 졸업하였고 현재 대기업 기획실 전략파트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시고요. 2016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카를 알게 되었고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미국 성장주 투자 전략을 가다듬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레이어드 성장 투자 레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이며 2016년부터 테슬라에 집중 투자하여 현재 3,500주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이상 더 보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목차를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챕터 1은 테슬라와의 동행 미래 가치를 보다. 여기서는 작가분이 테슬라에 투자하게 된 이유와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겪었던 우여곡절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담고 계세요. 이것도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요. 챕터 2에서는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레이어드의 파괴적인 혁신기업 발굴법, 그 다음에 챕터 4에서는 파괴적 혁신기업의 투자 조건, 여기서는 재무 항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성장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챕터 5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매수매도 전략, 여기서는 기업가치 평가를 EPS나 PER, PSR, ROE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장주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은 홀딩 전략이라는 거에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과 레이어드의 파괴적 혁신기업 발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테슬라같이 10배, 100배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챕터 2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에 투자하라. 성장성이 약한 제조업 기반의 한국 주식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 여기서 한국 주식은 이제 성장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시크리컬 주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기업의 업황, 즉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것을 개인이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매수와 매도하는 마켓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해 고도의 전문성이 한국 주식 투자에는 필요한데 이게 되게 힘들다고 하고요. 기업 자체의 요인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변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간 성장한 주식은 삼성전자 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미국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00년에 걸쳐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량한 미국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아무리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화하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요. 개별 주식을 선택하기가 힘들다면 스파이나 QQQ나 DI에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칙 2는 가치 투자보다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라. 분석이 까다로운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치주보다는 일반인도 접기하기 쉬운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라. 그래서 여기서 저자의 투자 성향은 적당한 네버리지를 활용해서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 3개에서 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량 기업이더라도 현재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주보다는 글로벌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요. 전통적 의미에서 가치주란 저퍼주, 저PBR주를 말하는데 주가가 지표보다 현저히 낮은 주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는 거죠.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 중에는 익숙한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테슬라, 코카콜라, 스타벅스, 나이키, 애플, 브리자드, 코스트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한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에 덜 영향을 받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기업은 주주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배당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통화로 사용되는 달러는 기축 통화여서 여러가지 위기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좀 재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개인에 투자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성장하기 때문에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테슬라, 스타벅스 같이 많은 글로벌 성장주들이 엄청난 수익을 낳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본인 역시 테슬라에 투자해서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하고 지금도 진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피터린치의 책을 리뷰하면서 저도 이제 한동안 주식 투자를 쉬었다가 한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한 6월에서 7월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1월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제 3월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폭락 시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을 가치주 위주로 전했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거 그래서 뭐 리얼리티 인컴이나 AT&T, 엑스모빌, JP모건, 코카콜라 그런 거를 했는데 코로나를 회복을 해도 딱히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읽으면서 큰 수익을 얻으려면 한 종목에 집중 투자라는 게 좋다는 거를 듣고 그때 이제 테슬라의 비중을 한 70%까지 올리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한 종목에 70% 이상은 투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50% 그다음에 나머지 성장주와 가치주를 섞어서 50%를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수익률이 급격히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주 투자보다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마음이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10년 내에 망하지 않을 그 분야의 최고의 주식을 사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고팔질 하지 않고 너무 마음도 편하고 수익률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했고 읽고 배울 것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성장주 투기에 적긴 이유는 중국이 전통적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후 다른 국가들이 제조업에서 경쟁국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기술주에 투자할 경우 무형 자산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고 금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파괴전 혁신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고 성장주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필리피셔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해서 성장주 투자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성장주 투자 이유는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 능력이 급격히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든다고 합니다. 성장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커짐에 따라 성장주의 기업 파산 리스크가 급감했고요. 성장주는 몇 년에 걸쳐 몇 배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에 반해 경기 민감주는 경기 순환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50% 저평가된 주식을 잘 잡았다고 해도 100% 수익에 그친다고 합니다. 템백어, 즉 10배의 수익을 낸 기업은 거의 성장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성장주 중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여 더욱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는 데는 아크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투자하는 종목을 분석을 하면 그런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증기기관, 철도, 전화, 자동차, 전기,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과거 희름을 거쳐 최근의 산업 희름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개로 요약된다고 본다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 AI죠. 에너지 저장, 로봇공학, 유기체, 염기서열 분석,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테슬라는 파괴적인 혁신 산업 가운데 인공지능과 에너지 저장 두 영역에서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경쟁 우위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최소 10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혁신 기업에 올라타야 하며 혁신 기업을 찾는 안목과 아울러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파괴적 혁신 기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형질에서 국내에서도 주식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다고 합니다. 원칙 3은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하라 집중 투자를 해야만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집중 투자의 대상은 5개 종목 이하다. 다만 그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치를 분석해야 한다. 일반 투자가가 집중 투자를 할지 분산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기업을 잘 알면 집중 투자를 하고 모른다면 분산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면서 테슬라 공부를 많이 하고 테슬라에 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다고 하면 테슬라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관해서 모르고 단지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집중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는 기업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산 투자는 대개 무지로부터의 보호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합리적이지 않다. 분산 투자는 대개 위험을 줄여주지만 역으로 잠재 수익을 낮추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중 투자는 분산 투자 대비 수익률 변동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어떤 기업에 잘 알고 확신이 있으면 집중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바이앤 홀드 전략이 맞다고 합니다. 다만 높은 주가 변동성과 위협을 견딜 수 있는 실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장이라면 굳이 복잡한 포트로폴리오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주식을 보는 눈을 키워서 3개 혹은 많아야 5개 정도의 주식에 집중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고요. 현금 유동성을 주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한 주식 몇 개를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성장주 투자를 자신의 투자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고 특별한 테크님도 필요 없습니다. 투자하는데 상식만 있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투자가 가능하고 참고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장주 포트폴리오는 성장주 즉 파괴적인 혁신 기업 투자 3개에서 4개 80%를 하고 SPY, QQQ, DI 같은 ETF에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연 1, 2% 받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20%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개인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투자는 금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출은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자고 하시는데 초보 투자자는 무조건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대출을 한다고 해도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5년 이상 자기가 상환할 필요 없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돈이면 그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에만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주가가 진짜 대폭락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 3월처럼 대폭락했을 경우에 투자하는 것 말고는 대출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칙 6은 차트 분석이라는 미신에 빠지지 말자. 차트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과거를 돌아볼 때 쓰는 거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래프나 거래량을 약간 참조하는 수준인지 절대 차트를 가지고 투자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2장을 살펴봤고요. 챕터 3은 레이어드의 파괴적 혁신기업 발굴법입니다. 원칙 1.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주목한다입니다. 파괴적 혁신은 간단하고 낮은 수준의 솔루션으로 저렴하고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아크인베스트는 파괴적 혁신한 비용을 낮추면서 단순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업을 변화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의 도입으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산업을 성장시키고 경제의 여러 부분에서 융합을 촉진하며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이 때라 기존 업계를 대체해서 업계를 장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 혁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저비용 구조로 높은 접근성을 가진다. 둘째는 동시대 또는 기존 플레이어보다 마진율이 낮다. 셋째, 처음에는 규모가 큰 시장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저가형 시장을 목표로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사다리를 점차 올라가서 경쟁자를 무너뜨려서 생태계를 장악한다는 거죠. 이러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1926년 이후 미국에서 상장 주식 수익의 절반은 단지 90개의 파괴적 혁신 기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의 수익률은 극소수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 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애플, 아마존, 텐센트,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는 통찰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분명한 건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회사는 베일리, 기포트, 아크인베스트, 제벤, 베르겐, 캐피탈의 투자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투자하는 종목을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도 테슬라와 아마존을 보고 수십 년의 이익을 미리 끌어왔다고 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의 이익을 끌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고평가가 됐고 그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테슬라와 아마존이 만들 미래에 창출될 수익을 상상했을 때는 그 가격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국 우리는 기업의 성장성, 경쟁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수십 년 동안 미래를 만들어갈 사업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정성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테슬라가 너무 비싸게 보여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테슬라를 투자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업은 단순히 예상일 뿐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 책에서 얘기하는 기업이 좋다고 해도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자신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주식 투자는 인문학에 가깝다고 하고 경제, 사회, 정치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인류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인류의 삶과 질을 바꿀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파괴적 혁신기업 발굴법 두 번째는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선도기업을 선택한다. 파괴적 혁신기업을 찾는 가장 주된 방법은 갑자기 초고삭 성장을 하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장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클라우드, 에너지, 전기차, 미디어, 전자금융 등의 시장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업에 속하면서 경쟁 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선도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시장의 선도기업은 가치가 다소 높게 평가되더라도 매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봐도 시장의 규모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 시장 규모와 시장 점유율 그래서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볼 때 아직 그 전기차 시장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든요. 그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아크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가 테슬라가 15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15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은 거의 매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추구하는 로보텍스 시장도 있는데 만약 테슬라가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면 2028년경에는 최소 7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PSR 즉 Price to Sale의 지표에 따르면 테슬라가 로보텍스 시장을 다 먹는다면 7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텍스 만으로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고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큰 투자 기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파괴적 혁신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파괴되는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어떤 기업인가? 선두기업은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성장적 투자하는 데 핵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할 때는 시장이 성숙 단계 직전이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시장의 선두주자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초기 시장에서는 경쟁자의 무관심에 선두를 유지하다가 경쟁이 격화되면 선두를 빼앗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나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속속들이 알아야 성장적 투자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은 미래에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5년 후, 10년 후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역으로 성장이 언제 멈출지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장률은 성장이 멈추었다고 대중이 인식하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글로벌 시장의 파이가 모든 플레이어에 의해 각각 장악되면 전체 시장이 커지더라도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시장 전체가 커지는 스토리가 있더라도 그 기업의 주식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상태는 파괴적 혁신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즉, 매도 타이밍도 이때를 살펴봐서 매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은 현재 5%밖에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고 전기차가 내연기간을 70%에서 80% 대체하는 순간까지 끌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전기차가 거의 대부분이고 내연기간 차가 없어질 때쯤 그때 매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10년 이상 테슬라를 가지고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비용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갖춘 기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파괴전 혁신기업의 공통된 특징은 소프트웨어적 강점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여 제품 가격을 파괴해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엮어 소프트웨어로서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순 제조업 위주의 경영 마인드로는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비용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파괴적인 혁신기업의 가장 큰 농동력은 비용 구조의 혁신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고객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원한 것도 가격 파괴였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기존 시장을 재편하면서 성장하는 파괴적인 혁신기업의 전형입니다.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시장 점유율에 중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또는 플랫폼 비즈너스로 수익을 얻는 전략은 이미 아마존을 통해서 검증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영이 EPS를 단기적으로 낮추고 펄을 높여버리는 효과도 있지만 5년에서 10년 후의 시장 장악력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수치 이상의 것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2016년 모델S를 출시한 후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즉 테슬라는 하드웨어에서 하락하는 수익을 소프트웨어를 통한 서비스 매출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FSD 옵션 즉 완전 자율주행 옵션이 결국 1만 달러 이상이 돼서 차의 가격과 버금가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 거라고 하고요. 투자자들은 제품 가격을 낮추면서도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획기적인 기술이나 자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 우기를 유지하는 힘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다시 고려해야 될 점은 따라잡기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추었는가 입니다. 파괴적인 혁신기업을 검토할 때는 소프트웨어로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나 페이스북의 광고 엔진처럼 말이라고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인 하드웨어와 결합되고 있다면 충분히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테슬라의 전기차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제조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활용한 기술이 없다면 성쟁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돈이라는 것이 이미 여러 기업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러 고객 데이터들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또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즉 이런 기업들은 높은 멀티풀 즉 높은 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순수 제조업은 성장기간이 짧다. 길어야 3년에서 5년 정도다. 경쟁 우위를 구축해도 중국에게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생태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죠. 애플이 아웃팟이 대표적인데 에어팟은 흔한 블루투스 이어폰이지만 애플이 제조하면서 애플이라는 네트워크 생태계 속에서 움직이는 제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모든 디바이스 즉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등 하나의 OS를 통해 작동되고 이는 다른 서비스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즉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한 거죠. 이러한 기업들이 파괴적인 혁신기업일 확률이 크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제조기업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고객,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에너지, 통신과 관련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50만대밖에 차를 못 팔지만 시가총액이 지금은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미래를 설계하는 강력한 리더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겁니다. 남다른 비전과 추진력을 가지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강력한 CEO를 보유한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의 주가가 CEO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CEO가 창업자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CEO는 파괴적 혁신 기업의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 CEO의 역량이 핵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식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혁신과 시작의 끝은 CEO에 달려있다고 하고요. CEO가 명확한 비전과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진 리더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칙은 뛰어난 인재와 막강한 팬덤을 가진 기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기업의 질적 성장과 시장의 주도권, 미래를 이끄는 탁월한 CEO 외에도 파괴적 혁신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인 우수한 인재와 강력한 팬덤입니다. 최근 기업의 경쟁력에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우수한 인재와 팬덤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뛰어난 천재에 의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좌우될 만큼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한 팬덤은 글로벌 무해한 경쟁에서 불확실한 경영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무용적인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이 취업하기 선호하는 기업 1위라고 하고요. 강력한 팬덤을 가진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데 테슬라가 첫 전기차 대중 모델인 모델S를 출시한 후 일주일 동안 받은 사전 예약은 무려 32만 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도 조사인데요. 91%의 테슬라 차량 오너들이 다음 차량을 구매할 때 꼭 테슬라를 다시 살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2장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과 3장 레이어드의 파괴적 혁신기업 발굴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장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미국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셔라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자 레이어드님이 상당히 유명하시고 이분이 쓰신 글도 상당히 읽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가셔서 이분의 블로그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길어졌는데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좋은 책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